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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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제가 포켓몬 스타트 게임을 해볼 건데요 지금 제가 집안에 밖에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네 지금 배고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터지면 밖에 밖에서 와이파이가 터지면 좋은데 잠시만요 네 제가 있잖아요 와이파이 이게 됐어요 네 제가 이때까지 잡은 포켓몬들이 얼마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얼마 안됐거든요 여기 이게 네 여기 있죠 제일 센게 크롭이 같아요 이상일씨가 지나간거 있죠 이게 이 이상일씨가 지나간거죠 네 기다려보세요 잠시만요 네 제가 음 예를 보여줄게요 귀엽죠 네 제가 베란다로 나가보겠습니다 베란다는 그래도 와이파이가 터져가지고 어 끝마쓰다 끝마쓰다 어 한번에 잡았다 사진 두 넷 네 이게 세 번 돌면 이거 잡히는 거라고 잡히는 거더라고요 만들기 네 애기가 강아지에요 네 레벨업을 했어요 네 상체어기랑 네 이것저것 받았죠 네 제가 한번 도구에 가볼게요 아이템이 있는데거든요 어 여기 한기로 있다 한기로는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포켓만 귀여운거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예 안 눌러준다 안 눌러주지 인터넷이 안되나 인터넷이 안되나 인터넷이 안되나 네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해볼게요 아 없어졌어요 어 너무하다 좀만 더 기다려주지 안타해 아빠 인터넷이 안타져요 기다려봐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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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다같아서 음 다같아봅 아 아 넌 저거 한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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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다시 베란다로 와서 가볼게요 왜냐면 베란다 문 열어놓으면 와이파이가 통화하더라구요 강아지 언니랑 꼭 같이 다녀 흐흐흐 아뽀에 이런 포켓몬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아까 전에 갖고 싶어 했던거죠 아 너무 귀여워 강아지 어디가 다 탑혔어요 최종 도감에 들어가요 오늘 제가 처음 대본거거든요 헐씨 헐씨 이름은 헐씨 또 잡고싶다 빨리 아기 아기 들어가자 아기는 강아지 동기 여기 들어가있어 괜찮나 괜찮나? 들어가있어 알았지 오케이 언니만 따라와 잠깐만 언니만 따라와 언니야 말 안들어 진짜 잘 많이 들어요 진짜 잘 많이 들어요 언니 맞췄다 네 네 왜 이렇게 안나오지 제가 그냥 우선 제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 꺼부기랑 파트너거든요 꺼부기를 좋아해가지고요 아니면 바꿀까 해요 이걸로 바꿀까 해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은 꺼부기가 좋나요 아니면 이 헐씨가 좋나요 이거 이거 1115 이거는 58 네 바꿀까요? 아니에요 그냥 전 꺼부기로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패턴을 바꾸면 또 보여드릴게요 애기야 일로와 일로와 네 제가 와이파이가 아이고 내가 잠시만요 내가 잠시만요 네 이거 너기 이게 너기인데 제가 너기를 알거든요 어 동네 어디에서 어 근데 제가 지금 와이파이가 거기서 안쪽으로 가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내가 좀더 옆으로 간다고 됐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주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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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안 뛰네 빨리 포켓몬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네 오늘은 제가 포켓몬스터 게임을 해가지고 두 마리를 잡았는데 여기 크롭이랑 홀씨를 잡았는데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게임을 해볼게요 그럼 안녕